현장 건축 타입의 내부 단열을 위한 수성 연질 폼 작업을 오늘 했습니다 이게 스프레이처럼 뿌리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보는 재미가 있어요 구조물 아연각관 부분을 완전히 꽉 채워 줌으로써 기밀성을 유지해 주는 거죠 작업하는 거 보는 맛도 있고 재미가 있어서 오늘은 건축 ASMR 수성 연질 폼 뿌리기 입니다 재료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파티에 잘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스프레이처럼 붓지 오powered 스프레이처럼 깻잎 도전 Folgetic 생강에 점점 달지 않는 불을 ihrem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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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2 2 2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구석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고춧가루 대파 청양고추 양파 양파 ßeg이 고춧가루 부풍기 15분정도 끓여넣子 물 그릇 계란 그릇 그리고 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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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ım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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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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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평 안다미로 타이니앙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